경기도가 서류중심 감사에서 디지털 데이터 기반 감사로 혁신하기 위한 정보와 전략 및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을 추진합니다. 도는 감사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수감기관의 자료제출 부담 경감과 감사 사각지대 해소, 감사진행상황 공개, 도민참여 창구 강화 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. 감사 업무 전반을 디지털화하는 건 경기도가 전국 지자체 가운데 최초이며 중앙에서는 디지털 감사국을 신설한 감사원이 유일합니다.